안녕하세요. 코고니입니다. 오늘은 허윤희님께서 구매해주신 올 도무송 랜덤박스 2만원치고요. 스토업함으로 구매를 해주셨어요. 여기 뒤에다가 믹스도 함께 구성해서 넣어드렸고 허윤희님 구성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캐릭터는 따로 말씀해주시지 않아서 골고루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77사이즈 도무송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소위 출처 희탄두부도무송 한세트 제출처 딸기 메카롱 도무송 한세트 체리두부도무송 한세트 코른공주 모찌 도무송 한세트 더블티 모찌 물통놀이까지 한세트 지우 도무송 한세트 마법사 메미도무송 한세트 메리도무송 한세트 딸기키링 도무송 한세트 메게인수수 한세트 트리수수 한세트 나나까미도무송 한세트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당근 수레두부도무송 한세트 버블티 삐 삐삐로 상큼주스 삐 바나나 우유 도무송 그 다음에 아이돌메미 아 이거 머리띠 메미예요. 그 다음에 페페로수수 미니 딸기 도무송 마지막으로 마린육수 스크림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정말 골고루 구성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쿠폰이랑 영수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영수증이랑 믹스랑 쿠폰 이렇게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이런 파우치 모찌 떡매모찌 한거 챙겨드렸고요. 어떻게 넣어야 될지?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버블티 시리즈에 부쿠꼼 한세트 더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물수수 도무송 한세트 넣어드렸고 그 다음 요거는 요런 네임텍 숲도 한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메리포 도무송 한세트 튜츄바 도무송 한세트 마지막으로 메모리 리스 도무송까지 한세트 이렇게 이렇게 도무송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먹걸리도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이 먹거리 수상 요걸로 챙겨드렸고 이것도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2만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1만원치 랩목 요거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거의 영상에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구매해주신 허윤희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